진행을 해볼까요?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 바로 음운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음과 모음들이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변화되냐면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될 때 형태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다.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무엇의 음운의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으로 혹은 어떤 모음이 어떤 모음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음상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나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음운의 변동 형상이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음운의 변동 현상이라고 해서 이 8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되겠고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가 웬만큼 국어문법 강의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음운의 변동, 변천, 시대적인 변화까지도 많은 분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 번 정리를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끝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음절은 뭔지 알죠? 한 글자, 끝소리는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종성이에요. 종성. 그렇죠? 받침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칙자가 있으면 치읓, 그 다음에 이, 플러스, 기억이죠? 이게 종성이면서 받침이 되죠. 이 끝소리가 어떠하여야 한다라는 규칙. 그렇죠? 자음의 동화. 뭐예요? 자음이 자음끼리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과 유사한 자음으로 바뀌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개음화. 아주 간단합니다. 구개음이 아닌 녀석이 구개음이 되는 것. 그렇죠? 몸동화. 몸끼리 비슷해지는 것. 몸조화. 몸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 예를 들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축약과 탈락. 축약이라는 건 뭔가가 압축돼서 나타나는 것.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자음이 돼버리는 것. 탈락은 뭐예요? 없어지는 것. 빠져버리는 것. 된소리 되기 뭐예요? 된소리 아닌 녀석이 된소리가 되는 것. 자, 사이소리 현상 뭐예요? 사이에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 쉽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 그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언어예요. 이건 한자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생겨난 하나의 속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쉬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침의 법칙이다. 그랬죠? 끝소리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보시면 비읍, 디귿, 기역. 어, 어. 얘네들. 자, 테스트, 테스트. 자, 뭐예요? 비읍, 디귿, 비읍, 디귿, 기역은 조음의 방법 중에 무엇에 해당하죠? 그렇죠.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파열음. 파열음인 비읍과 디귿과 기역. 세분화시키면 비읍은 입술 소리고요. 디귿은 윗, 잇몸, 혀끝 소리죠. 그렇죠? 기역은 뭐예요? 그렇죠? 연구개음이다. 그랬어요. 어, 어. 여기 나왔네요. 노랑, 양말. 이건 뭐예요? 한꺼번에 묶으면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뭐가 되죠? 그렇죠. 울림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들은 뭐가 됩니까? 예, 기억나죠? 비음. 그렇죠? 콧소리. 그 다음 리을은 뭐였어요? 흐르는 소리, 유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당연히 입술 소리, 니은은 혀끝 소리, 이응은 연구개음. 자, 이게 선생님처럼 나올 수 있게 정리하세요. 선생님, 그거 달달달달 외우셨어요? 아, 외운 건 아닙니다. 외운 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발음을 연습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우리 파열음은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된 소리와 거센 소리 빼고 난다면, 파열음하고, 그 다음에 울림 소리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아, 똑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일곱 소리만 음절의 끝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발음될 수 있다. 표기상으로는, 자음 모두가 쓰일 수 있지만, 실제 발음되는 것은, 이 일곱 개밖에 발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파열음하고, 그 다음에, 비, 저, 울림 소리로 외우기 전 힘든데요. 머리가 나빠요. 더 쉬운 방법이 있긴 있죠.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일곱 소리라는 거 기억해보시면, 여덟 개가 됩니다. 시옷 빼고 이응입니다. 그렇죠? 자, 순서대로 놓으면 이래요.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뭐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소리만이 반드시, 일곱 소리만이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이 된다.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피읍, 가장 가까운 성질의 녀석이 돼요.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일곱 소리를, 대표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표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일곱 소리 이외의 것들은 대표음이 돼야 돼요. 피읍은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대표음이 돼야 됩니다. 말음, 즉 끝소리로 발음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녀석은 뭐예요? 그렇죠? 이 녀석의 예사 소리인 비읍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앞, 입. 이거를 영어 발음하듯이, 입, 압,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입, 압, 그래서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 보세요. 시옷, 쌍시옷. 얘 무슨 소리였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스, 스, 스. 발음이 보세요. 스, 스, 스. 혀끝 소리죠, 혀끝 소리. 그렇죠? 혀끝 소리다. 그렇죠? 디귿과 같은 혀끝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귿이 되는군요. 혀끝 소리면서 이 녀석은 마찰음이었고요. 지읏과 치읏은 어때요? 그렇죠? 구개음입니다. 구개음이면서 얘네들, 쯧, 쯧. 이 녀석은 뭐였죠? 쯧, 쯧, 쯧. 그렇죠?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티읏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혀끝 소리. 디귿의 거센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옷과 쌍시옷, 그 다음에 티읏. 이 녀석들은 어쨌거나 혀끝 소리니까 디귿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는데요. 지읏과 치읏은 얘가 혀끝 소리가 아니라 구개음이에요. 구개음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구개음 친구가 없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까운 녀석이죠? 이 녀석이. 그나마 히읏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소리 하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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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있어요. 그렇죠? 이응이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 얘는 디귿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응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은 뭐죠? 히읗 할 때 히읗이, 히읗이 어때요? 발음상으로 목구멍 소리니까 같은 목구멍 소리인 대표음 희응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는 주의하세요. 히읗은 뭐가 된다고요? 특이하게 디귿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히읗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히읗 받침이 있는 게 흔치 않으니까. 자,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 디귿 됐죠? 옷, 잇, 꽃, 어때요? 쌍시옷 디귿 되죠? 그렇죠? 지읗, 없다 그랬어요 이 녀석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디귿이 돼야 되죠. 꽃,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경음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디귿이 되죠. 자, 바깥 혀끝 소리죠. 그러면서 거센 소리죠. 예사 소리인 디귿이 되어버렸습니다.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헷갈릴 것 같아서. 피읍, 대표음이 돼야 되겠죠. 뭐가 돼요? 가장 가까운 예사 소리인 피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옷과 쌍시옷 혀끝 소리인 디귿이 되고요. 그렇죠? 티읗 예사 소리인 디귿이 됐고요. 그렇죠? 히읗 주의하세요.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과 치읒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친군여서 시옷과 쌍시옷의 대표음인 디귿을 얻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기역하고 키역 뭐가 돼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예사 소리, 기억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박, 부, 억. 발음을 해보시면, 이건 사실은 암기의 대상은 아니고, 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였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발음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쌍기역받침은 기억받침이 돼. 쌍기역은 기억, 쌍기역은 기억, 쌍기역은 기억, 기역은 기억, 뭐 아니면, 아, 이것들, 된소리와 거센소리는 그 대표음인 예사소리로 바뀌어,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있는 것들을 그대로 발음을 해보시면, 충분히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막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겹받침, 두 개 이상의 자음이 하나의 받침이 될 경우, 하나만 발음되는데, 발음되는 소리는 위의 규칙을 따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비읍, 시옷, 기역, 시옷, 리을, 시옷, 리을, 티읏, 니은, 지읏. 이 녀석들 보니까, 시옷들, 그 다음에 티읏, 그 다음에 지읏은 대표음으로 발음되어야 되는 녀석인데, 비읍과 기역과 리을과 리을과 니은은 그대로 대표음이죠. 그래서 그 대표음들로 그냥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 했을 때 비읍과 시옷 중에 비읍은 대표음이 스스로 대표음이니까 그냥 갑. 목 역시 스스로 대표음인 기역으로, 스스로 대표음인 리을로 외골,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발음, 핫고, 핫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할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리을, 자, 그 다음에 안고, 자, 이거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핫고, 자, 핫고 아니고 할고, 무슨 말 해야겠죠? 우리 강아지가 내 다리를 핫고 있어요. 핫고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 거. 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고 했어요. 이 녀석은 어때요? 미음과 피읍도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미음은 대표음이 될 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 녀석은 그대로 젊다, 절다 이렇게 알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을, 따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피읍을, 자음으로 남고 그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됐어요. 무슨 말이야겠죠?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을, 따가 아니라 읍, 따. 이거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핫고, 이거 기억 잘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두 개 주의사항. 자, 그 다음에 리을과 기역, 리을과 비읍은 불규칙적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앞에 것이, 어떤 경우에는 뒤에 것이 되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읽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이 대표음으로 발음이 됐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때요? 읽지가 아니죠? 익지가 됩니다. 뒤에 것이 대표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넓다, 넓다 헷갈립니다.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됐습니다. 넓다, 넓다, 밝다, 밟다 헷갈리죠? 이 녀석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녀석이겠네요. 주의하실 거 다시 한 번 정리. 외골, 할고, 그 다음에 읍다, 그 다음에 읽고, 익지, 넓다, 밟다. 이것들 발음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외국인 친구에게도 이거 잘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형태소의 끝자음은 모음으로 시작된 형태소와 만나면 다음 절 첫소리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 뒤에 여기 자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대표음이 됐는데요. 뒤에 있는 녀석이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다. 그럼 뭐예요? 자음의 빈자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초성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긴 빈자리, 음가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앞에 있는 받침이 띵 가가지고 찾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단,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 다음에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의 위의 규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질 형태소라는 게 역시 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요. 실질 형태소, 형태소 뒤에 이제 뒷강의를 들으시면 알게 될 녀석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녀석이에요. 이것과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구분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 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 자리가 피었죠? 그럼 시옷이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옷이 대표음이 되려면 디귿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귿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초성자리로 가서 자리를 떡 잡게 되니까 대표음이 될 이유가 없어요. 즉,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시 이렇게 되죠. 그때 이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즉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문법적인 의미, 어떤 단어를 만들거나 문장 속에 어떤 성분을 만들 때만 쓰이는 녀석. 문법 요소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그래서 옮겨갑니다. 역시 목적격 조사. 을이죠? 빈자리 있죠? 넘어갑니다. 대표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 쓸. 그러니까 이걸 대표음을 시킨 후에, 대표음을 시킨 후에, 대표음을 시킨 후에, 후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해가지고 오, 지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 들.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 시, 오, 슬. 무슨 말이야겠죠? 그런데 이 안이라는 것은 말이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렇죠? 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코 안, 입 안,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녀석이에요. 이런 경우엔 뭐가 된다? 대표음이 돼야 됩니다. 대표 뭐가 됐죠? 디귿이 됩니다. 그렇죠? 오, 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 빈자리가 있으니까 역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 단. 이렇게 된다라는 것. 발음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음이 돼서 넘어가 버린다. 그 생각하시고요. 이 아래 역시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표음이 돼서 넘어가 줘야 되겠죠? 디귿이 된 다음에 넘어가서 오, 다레, 오, 다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발음한 것처럼 무슨 남미 발음, 스페인 발음 이런 것처럼 오, 다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 다레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봅시다. 비읍과 시옷이 있어요. 비읍과 시옷이 있어요. 비읍과 시옷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아, 여기 있었군요. 비읍과 시옷인 경우에는 비읍이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비읍이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가 있으니까 갑이 이렇게 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갑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자, 그러나 얘는 뭐다? 빈자리인데 얘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이거 봐야 돼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옷이 그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시. 마찬가지 목적격소 조사 형식 형태소 대표음화 대피로 없이 가버립니다. 갑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 녀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형식 형태소가 아 아 아 실질 형태소죠. 이 녀석 없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있다 없다 어떤 상황을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써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읍과 시옷이 그대로 대표음화 비읍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빈자리 있으니까 넘어가 줘야 되겠죠? 갑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소리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면 이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위의 규칙을 따라서 즉 대표음화가 이루어진다. 형식 형태소이면 대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옆으로 삑 삐져나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동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절의 끝자음이 뒤에 자음과 만날 때 같아지거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 되거나 양쪽이 닮아 두 소리가 다 바뀌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죠? 자음동화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자음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지거나 혹은 비슷해지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비읍과 디귿과 기억 익숙한 녀석들 파열음의 예사소리들은 뭐가 된다? 미음과 니은과 이응 뭐예요? 얘네들 비음. 그렇죠? 비음이 돼버려요. 어느 경우에 미음과 니은이라는 비음 앞에. 자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된다. 알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비읍 파열음이죠. 뒤에 미음 뭐예요? 비음이죠. 비음 앞에 파열음 뭐가 됩니까? 비음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물, 밤물. 그러니까 밥, 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밤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비읍 파열음 뒤에 니은 뭐 비음. 그렇죠? 자 여긴 어떻습니까? 이 녀석의 대피음이 돼야 되겠어요. 대피음이 먼저 됩니다. 앞. 그렇죠? 비읍 뒤에 니은이 있네요. 니은 앞에 비읍 뭐가 됩니까? 미음이 됐죠. 자 여긴 마찬가지 경우네요. 이거 대피음 되려면 비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음 앞에 비읍 이런 식으로 됐고요. 남며느리 디귿이 어떻게 됩니까? 미음 앞에서 뭐가 됐어요? 미음 앞에 디귿이 니은이 돼버리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받는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밤물이 대피음아 돼야 되겠죠. 디귿이 먼저 된 후에 디귿이 미음 앞에 있을 때 미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니은이 된다 이 경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면서 아 아 파열음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파열음 파열음은 파열음인데 거센 소리니까 일단 대표음 파열음이 된 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니은이 돼버려요. 어떤 경우에 미음 이음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루 이렇게 하지 않죠? 남루 이렇게 되죠? 종로우 이러지 않죠? 종로우 이렇게 되죠? 왜? 리을이 무엇과 만나서 이음과 만났어? 리을이 무엇과 만나서 미음과 만났어? 자 그러니까 유음이 유음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렇죠? 비음이 됐어요. 다른 비음을 만났을 때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경우 볼까요?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비읍 디귿 기호. 비읍 디귿 기호. 어 파열음이네요. 그렇죠? 파열음의 앞에서 리을이 니은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앞에 있었던 현상 있죠? 파열음이 뭐예요? 비음의 앞에서 비음이 되는 현상까지도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리을이 니은이 니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단계별로 보세요. 비읍 대표음이니까 바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있어요? 리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이 돼버리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파열음 뒤에서 파열음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열음이 비음 앞에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이 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치읒 어떻습니까? 이 녀석 일곱 개 포함되지 않죠? 대표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녀석 친구인 디귿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디귿 뒤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즉 파열음 뒤에 모 유음. 뭐로 바뀝니까?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 앞에 디귿이 존재하게 됐어요. 몇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얘를 쭉 다 없애버리고 가리고 얘를 발음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리 다 그렇게 합니다. 면리 그렇죠? 그러니까 면리 혹은 면리 혹은 경우가 어렵네요. 다 했나?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되고 면리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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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 대표미니까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리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열음 뒤에 리을이 자리 잡았어요.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니은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니은이 기억에 영향을 줘서 이 녀석을 이응으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리을의 앞뒤에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녀석이 축축축축 바뀌어요. 신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날로 칼날 여기 바뀌었죠. 알른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바뀌었죠. 그죠? 끌른 그죠? 얘는 뭐 대표는 리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른 훈른 훈른이 아니라 훈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동화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직 좀 많이